하천공사 여기는 무슨 길을 만드는 데요? 하천공사잖아요 하천공사요 하천에 문에 털어버려가지고 여기가 마세상 우리 올라가는 꼴 예예 쟤는 절로 올라갔잖아요 저 축사인데로 가요 아 춥기는 춥는갑니다 얼음을 얼음을 얻는거 한번 보소 와 여기 일년만에 처음 오네 신축하자 신축해 원래 털이 많이 힘드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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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음 아 아 아 아 이거 이제 저 평동이다 그자 형님 내 그 담배 하나 찍어 올려놨잖아요 치솔영이요 아 저기 바람제 고이봉 가는 능선 입니다 저기가 아 덥다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아 따 여기 공기 정말 좋네 옆에서 안녕하세요. 저도 한쪽에서 병산을 잃えて 그가지고 오이의 칼이 왔다간다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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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이거 맞네요 저거 인형선이 바람재라니까요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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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재라니까 맞네 바람재 그기에는 저거 타고 올라와봅니다 일로 그 일로는 처음이고 인자 알겠다 와 마석이 여기서 멀어요 야 저 바다 바다 비이네 고래 한마리 뛰고 있네 새우하고 새우 막 뛴다 저 비제 안 비이나 눈 크게 떠 봐라 빈다 좀 더 높은데 올라가야 좀 더 높은데 가면 더 잘 비겠다 와 여기 와봐라 와 여기 와봐라 저 앞에 저기 보이고 저기 저 암병 안봐 요 조명이 요보다는 조위가 떠났다 조금 더 많이 씌우고 하는데 요보다는 조위가 못돼 아 아따 아 아따 뭐예요 여기 단군 어? 이거 단군 여 있네 아 이제 깊잉들 말해 운명으로 잘 갔다 가자 장관? 어? 이걸 염소 같은 거 물어 주면 그래 그래 아 한 장면 안 넣는거지 가자 쌍무위 체무중은 소리 안 봐라 고고 가라 고고 가면 찍어라 고고 고고 가라 쌍무위 좀 더 하 아따 한 2주 3주만에 밑이 먼저 없다 그 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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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아 여기서 저 은경 higher 멋진데 거의 번거대가 저 한 3주 전에 왔다 갔다 하잖아 이래 올라와 보면 막 욕심이 나가 막 내려가기 싫다 이께네 이래가 저저저 얼전교까지 가보면 멋지겠는데 야 소나무 좋네요 이야 이 소나무 좋대 빠졌네 요 요 하면 되네요 누가 일부러 키울라고 야 와 아 담배꽁초도 다 있나 여전에 올라오다가 버릇이 가지고 그래 그래 맞다 요거 놨자 요거 놨자 별로 높디 많네 그래 볼진 않은데 얘가 하도 좋아해서 올라오고 비는데 요거는 저거 가자 아까 저거 놨자 일단 눈 밑에 놔놨디 한골은 이게 놨자 알겠습니다 야채가 야채 너무 많이 났는데 고추가 야채 너무 많이 났는데 고추가 야채 너무 많이 났는데 고추가 야채 너무 많이 났는데 이거 많다고 손 눌림이 현란한데 왜 이거 뭉치는거 잘 뭉친제 여기 좀 넣어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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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촬영만 해라 여기 여기 야채 였고 이거 이거 뜯어라 っていう 이 나이 머리 있어요 이거 손 지금 젓가락 아주 저거는 가왔나? 응 다가왔다 손으로 옮겨 밥은 안 먹었어 밥은 안 먹었어 밥과의 기대나 먹자 자 물이 더 나지 더 나지 더 나지 물 더 버라 물 갑니다 이게 큰 거 사왔지만 물이 모자리네 종이컵에 들어가 아이고 한잔 합시다 종이컵 또 하나씩 자 한잔씩 하고 일단 이거 한잔하고 굴돈 한잔 내가 전화해볼게 네 예 잘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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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아 아까 이거 와사비 등그렸도 없구나 누군가 아니 정말 맛있네요 아니 그 원래 여기 어디 와사비 맛있네 ㅋㅋㅋㅋ expects 프레이드 안돌라 나노꼭이 ㅎ 와 가을에 육회! 육회들이 가져올가지고 숭이무즈 먹고 내려도 되겠네 얇게 쓰면 더 낫지? 좀 얇게 쓰려줘 용서 죽기 욕심이 없어 나는 아예 욕심이 아니고 아예 안 돼 원래는 내 따라다니는시 따라생겨봐 참고 끝나고 따라생겨놨 아이고 야 이거 크림이면 다 생긴거 있지 나는 우리 동서 따로다는데 새벽이 열 두시에 나거든요 아니 걸어가는게 아니고 우리는 걸어가는 안간다. 걸어 안 따도 시켰다는데 그거 말라건네. 우리 대학을 가지고 있어. 근데 다음 날 7시, 8시. 아니 그래. 걸어 안 따도 많이 따는데 그거 말하나보네. 걸어 따면 많이 따지라. 밥에다니 쉽다. 밥에다니 쉽다. 밥에다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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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에다니 아니야. 부러지는게 뭐 야문나 먹이요 ㅎㅎ 흐흑. 아 이거. ㄷ ㄷㄷㄷ. 다음 날엔 기념한래. 저 저 벽은재. 저 벽은재 저걸 타고 내려가盛minded bride. gewoon möglich. 네. 대서의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다. 문지를 엄청 이렇게는 발걸음이네. 저 바람이 문지면서 벌벌리 일으키네. 아이고 오늘 산에 멋지게 마무리합니다. 이쪽으로 돌려나시네. 둘이 찍고 가고 니들고. 아 돌렸어. 월정교에서 여기까지 와봐. 딱 한 14키로 넘어. 3주 전에 내일 왔거든. 이 길을 한번 걸었지. 돌아가서 돌아가서. 집사람을 태우러 오라 그래. 오늘 산에 멋지겠네. 하산해 시켜네. 가방테리 몇종 먹고 가자. 하산해 시켜네. 아멘. 여기가 몇 개 며칠 남았나 먹고 가시덕. 네. 여기가 몇 개 며칠 남았나 먹고 가시덕. 여기가 몇 개 며칠 남았나 먹고 가시덕. 여기가 몇 개 며칠 남았으면 좋고 가시덕. 네. 이렇게 두асskirts 몹때로 올라가는. 마일로 정신이 좋아서. 근데 혹시 계속 손질이 debating. 우리가 딱 뱅한 후 fin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